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보입니다. 자, 2021년에 치러진 9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고2학평이죠. 고2학평 물리학원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고3들이 치르는 9월 모평과는 달리 고2들의 학평은 고2가 끝나야만 전범위가 되기 때문에 아직 전범위 시험은 아닙니다. 아직 뭐 이렇게 파동과 입자 쪽, 그 다음에 자기장 쪽은 출제가 되지 않았죠? 전기 파트까지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물론 이 문제도 쉽게 쉽게 푸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 유형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겠지만 미리 이렇게 수능 선택 과목으로 물리학원을 선택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좀 예민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을 가지고 선택하기에는 조금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본인이 이제 1학기 때 내신 대비하면서 학교 수업 들으면서 또는 뭐 여러가지 강좌들을 또는 교재들을 풀면서 쌓아온 물리학원의 실력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보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거죠. 아직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 밸런스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역학 파트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학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0문제 안에서 역학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학생들의 뭐 어떤 체감 난이도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 한 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일단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 수준보다는 조금 낮아요. 수능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학 비중이 높았다라는 것과 상세를 시키면 전체적으로는 뭐 시간 한 배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역학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다라든지 하지만 역학 문제 하나하나만 뜯어보면 수능에서 한 중 또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것들이 상쇄돼서 뭐 이 정도 점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을 봤을 때의 실제 점수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좀 쉬운 면도 있으니까 상쇄가 되면 크게 뭐 너무 점수에 이리일비하기보다는 뭐 특히나 이제 마음 속에 물리학 1을 고3 때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이번에 발견된 어떤 여러 가지 약점들을 이제 뭐 개념 수업을 듣는다든지 또는 복습을 한다든지 또는 문제풀이를 한다든지 기출을 공부한다든지 해서 이후 학습에 충분히 충실히 반영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사고해야 되겠죠?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뭐 문항 해설을 쭉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법한 조금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문항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할 거고요. 조금 쉬운 문제들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좀 자세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좀 쉽죠. 자 그림과 같이 스키점프 선수가 경사면을 내려와 도약대에서 점프한 후 포물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였다. 곡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죠? 방향이 변하는 곡선 운동을 했으니까 이동거리가 변이 보다는 더 크겠죠. 변이는 직선거리고 이동거리고 이동거리는 실제 경로의 길이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속력도 변하고 운동방향도 변하는 운동을 했다. 맞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중력에 의해서 속력도 변하고 실제로 운동방향이 변하니까 곡선 운동이죠. 니은은 맞는 얘기. 알짜임의 방향은 뭐 어쨌든 간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짜임의 방향은 일정하겠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을 을 을 을